수고 많았고 응원하겠습니다. 한채린 선수랑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긴 한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만나면 정말 밝은 선수거든요. 지금 보십시오.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서울시청이 기분 좋은 경기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청 2대0으로 앞서갑니다. 오늘 정말 집중력이 굉장합니다. 이 서울시청의 모습 지난 경기에서는 볼이 이제 살아나가기는 했어도 그것을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금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.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이 된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오늘 서울시청의 공격에서는 한채린 선수가 빠지진 않았고요. 네. 자 오늘 벌써 2개의 공격 포인트 1득점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완벽했고요. 네. 사실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 정말 서울시청이 준비해왔던 것을 오늘 경기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지금 지금까지 한채린 선수의 움직임 봤을 때 들리십니까 한채린 선수? 안녕하세요. 네. 자 승리 축하드리고요.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아 일단 너무 전 경기 때 좀 크게 져서 좀 선수들이 좀 조금은 그래도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기분 좋게 승리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. 네. 자 솔직히 지금 기분 좋은 상태. 네. 퍼센트로 표현하면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? 네. 지금 95%? 네. 95%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시상을 할 때부터 지금도 뭔가 웃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왜 웃음을 왜 참고 있는지 충분히 기분 좋은데 자 일꾼 일도움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마무리가 된 이후에 현재 미국에 있는 이소담 선수랑 개인 훈련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. 아 네. 많이 시즌 준비하면서 네. 소담 언니 미국 가기 전에 계속 갔지 그 부분이 지금 오늘 경기력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나요? 많이. 네.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. 네. 자 한채린 선수 오늘 뭐 또 유영아 선수에게 도움도 기록을 해줬고 많은 팀 동료 선수들이 뒤에서 이제 버팀목이 되었는데요.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너무 진짜 수비들 선수준도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다 같이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코치님 감독님도 되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소속팀에서 새 시즌을 맞이했습니다. 이번 시즌 한채린 선수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어 일단 절대 다치지 않고 서울시청 이적한 만큼 선수들한테 진짜 꼭 도움될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더 더 골 찬스 더 올수록 더 놓치지 않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자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서울시청의 한채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. 뭔가 말로 안 나오는 거죠? 그렇죠. 이게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고 네. 또 흥분이 됐으며 또 정말 동료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한채린 선수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. 한채린 선수랑 또 개인적으로 조금 친한 사이이긴 한데 네.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만나면 정말 밝은 선수거든요. 지금도 보십시오. 네.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겁니다. 네. 네.